안녕하세요 쌍의모입니다 도토리묵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추를 좀 넣어 대파와 양파 약간 그리고 고추 당근 약간만 넣고 묵을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한 350g 정도 됩니다 묵이 두 개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껍질을 벗겨서 만든 묵이구요 도토리 껍질이 있잖아요 그걸 벗겨서 만든 묵이구요 이거는 도토리 껍질 채 갈아서 만든 묵이라서 색이 다르구요 맛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묵을 한번 썰어 볼게요 그리고는 상추를 한줌만 넣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무쳐 드시면 되요 대파 조금만 넣구요 그리고 홍고추와 초록고추를 조금만 넣을게요 홍고추는 순전히 색깔 살리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늘은 고춧가루를 한 세스푼 쓸게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은 두스푼 반입니다 식초 두스푼 쓰고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식초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여기 올리고당이거든요 올리고당 두 개 넣고요 마늘 반스푼 넣겠습니다 여기다 멸치액젓을요 듬뿍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 참기름을 좀 넉넉히 쓸게요 한 반스푼 당근을 제가 조금 채소로 놨었거든요 양념을 넣어서 무치는데요 살살 무치신 다음에요 마지막에 통깨를 넉넉히 뿌릴게요 통깨가 톡톡 씹히는 맛으로 먹게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도토리묵 무침이 다 됐습니다 상하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